오늘은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하고 또 계란을 입혀서 자세고구마 봄똥 두부전이에요. 자세고구마하고 봄똥 우리집에서 딴 봄똥을 해가지고 지금 치킨치즈돈가스도 할거에요. 오늘 식사는 자세고구마하고 봄똥하고 두부전을 하고 있어요. 아주 색깔이죠. 봄똥에는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많은 영양가가 있죠. 비타민이라든지 뭐. 그리고 이제 또 자세고구마는 당뇨를 다이어트 싶으면서 당뇨를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 들어있고 두부는 이제 단백식물성 단백질로서 다이어트 식품이어서 엄청 좋죠. 건강에 좋은 단백질라는 식품이고. 또 이제 봄똥 이렇게 막 끝물 봄똥 새숨 난걸 뜯어서 이렇게 이렇게 좀 갈아 먹어요. 주스로. 그리고 이제 치즈도 듬뿍 넣어서 이제 닭가슴살을 이렇게 두툼하게 잘라서 속에다가 이 치즈를 넣을거에요. 그래서 치즈 치킨 가스를 만들어요. 오늘 아주 식사가 푸진하겠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